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이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? 공부를 하러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. 우리는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.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. 이제 보시면 교재가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압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.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보실 필요도 없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